왜 맛있지? 그렇지, 그렇지. 뭐야, 살이야? 뭐야, 살이야? 사귄이야. 사귄이야, 진분이야. 진분이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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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진짜 길게. 네, 네. 우와.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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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식당이 아니라 놀이터 같아. 공연 동물도 먹는 거야, 저거는. 너무 좋았어, 너무 좋았어. 아, 진짜 고민 안 했는데. 너무 좋으세요. 네, 너무 좋으세요. 네, 너무 좋으세요. 네, 너무 좋으세요. 네. 와! 와! 진짜 푸짐하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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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을 덮었네. 이분을 만들어줘요? 한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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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. 그러니까. 너무 재밌어, 아예. 잠깐. 이거 너무 재밌어. 이거 좀 더 와. 너무 재밌어. 여기 위에다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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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루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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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맛을 아니까 더 미치겠다. 아, 대박. 네, 네. 커트로 제일 많이 치신 분한테 많이 됐습니다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. 이거 제발 잘 못 따진 것 같아. 저기 뇌 나인. 승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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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안한 거야! 진짜! 죄송한데 이승윤씨 거는 철판 긁어내고 남은 거 이거 주는 거 같은데? 승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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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! 승희! 잘하셨습니다! 잘하셨습니다! 어쩜 좋아요 이게! 진짜?